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기초강의 46회 역발상 투자를 하자에 대해서 오늘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를 제가 펴놨는데요. 자 앞전 시간 45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우리나라 고점 부위에서 방향성을 읽고 횡보를 할 때 여러분들 밑으로 훅 하고 빠지면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다행히도 상단으로 가는 척 했으나 지금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전쟁위기설 이런 것 때문에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우리나라 제법 상승을 100,000포인트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만 기준으로 해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가 됐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고점 부위에서 제대로 된 포지션 구축을 못하면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고점에 있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턴 어라운드 하든지 아니면 하락하든 추세를 다 돌려낸 그런 종목들 접근하지 않고 꼭대기 있는 종목들 잘못하면 큰 손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러한 부위에서 20일 깨는 이런 장대 연봉이 거의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밑에 60일 인근까지 살짝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렸는데 그 다음에 다시 밀리면 이봉에서는 적어도 다 청산을 아주 소량의 포트폴리오상 비중을 남겨놓고 다 청산했어야 하고 260을 깨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 던졌어야 되겠죠. 지금은 주식을 거의 갖고 있지 않는 게 정말 잘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제와 좀 다른 이야기죠. 역발상 투자해야 된다면서 제가 앞부분에 화두를 던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위에서 적어도 상상하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큰 음봉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청산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그러한 발빠른 매매를 할 수 없는 분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하락 추세를 다 돌려낸 2000초반 이런 부위에서 사서 중장기를 해야 할 텐데 여기서 꼭대기에서 사서 조정받을 때 견디기 힘들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상추세에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대기에서 잘못 잡으면 이렇게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받으면 오히려 기회가 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것이겠죠. 자 내가 고점부에 있는 우량주를 잡지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받고 아직까지 시건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한 2270 정도 라인 아니면 2200 라인 아니면 이런 전제는 여기서 121선에 지지를 받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양봉이 크게 선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오고 외국인이 팔고 있던 것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현재 폭탄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샀던 것 차익 실현하는 거거든요. 자 외국인이 매도하던 것을 멈추고 매수로 좀 돌아서려는 모습이 보이거나 또 그러한 모습과 동반해서 양봉이 서면 여기가 단기조점 확인됐다고 할 수 있겠죠. 2260 정도에요. 자 그러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 5일선, 21선, 61선이 또 강력하게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 2360 라인 정도 이 라인 정도의 상승폭만 내가 일단 먹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부위에서 매수 포인트가 나온다면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 라인을 힘없게 그러니까 반대의 상황이니까 강하게 뚫어버린다면 자 2200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다이렉트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조금 조정, 조금 이렇게 반등의 시도는 나올 겁니다. 이렇게 반등 시도는 왔으나 그 이후에 여기를 지지하면서 이중바닥 형식으로 상승 시도는 오고 여기 위에는 다시 2편선이 누를 거기 때문에 횡보 기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 횡보 기간이 좀 거쳐진 이후에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횡보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에너지를 좀 응축시키고 외국인이 이제 조금 매도를 좀 줄여나가고 다시 매수에 동참하면서 그때 만약에 기간도 지금과 같이 좀 같이 사준다면 다시 상승하려는 그런 조짐이 좀 보일 수 있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잘 좀 지켜보시다가 이제 역발상을 가지고 조정을 좀 받았으니 저는 솔직히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의 그런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 저는 오히려 더 2200 정도까지도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신규 매수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2200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들 있죠 2200이라는 것은 240에서는 이렇게 지지되는 시점이 될 거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2200 라인에서는 아주 아까와 같은 지지의 역할의 모습이 나온다면 더 안심하고 저는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애들이 아직 좀 어리기 때문에 용돈 모아놓은 것 그런 것들 제가 우리 집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당장 깨서 저한테 보내라 그랬습니다 월요일날 자 이제 타이밍이 오고 있다 그거 깨라 깨서 보내라 내가 애들 현대차 카카오 이런 거 내가 분할 매수해서 애들한테 그냥 대학교 갈 때까지 정도 제가 가지고 있든 아니면 중간중간에 사고팔고 하든 어쨌든 중장기의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적금 들은 거 당장 깨라 이런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역발상적으로 타이밍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차 카카오 이런 것은 추천주는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있게 보고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언급하는 것인데 자 잠깐 그래도 한번 볼까요 자 현대차 한번 볼게요 현대차 자 현대차는 단기간적으로 볼 때는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제가 방송에 많이 남겨놨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하락 추세 또 이렇게 보시면 이런 하락 추세들을 돌파했기 때문에 좀 더 짧게 놓으면요 자 이러한 추세들을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이제 좀 턴어어라운드 하려는 바람이 좀 꼬였네요 턴어어라운드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좀 가지자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여기가 진정한 타이밍이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모든 이평선들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파 이후에 눌림목 받고 여기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자 울락 상승을 했으나 어 저항받는 이유도 다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어 2014년부터 하락하던 트렌드 자 길게 넘어 보면 여기 여기 이렇게 고점대를 이은 하락 추세를 끄었을 때 여기서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멈추는 이유가 다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자 물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어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먼저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추세선을 끄으면 여기서 멈출 수 있다는 거 일단 단기 목표치가 여기라는 거 17만 원 인근이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자 그리고 자 지금은 이렇게 돌파했던 어 저항선들 돌파하고 나면 지지선으로 바뀌죠 자 14만 원대 인근에는 자 14만 6천 원 여기 라인은 저는 어 아주 탄탄하게 지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동안 못 샀다면 이제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은 중장기로 제가 현대차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물론 13만 원까지 빠진다면 손실이 좀 나겠죠 13만 원까지 빠진다면 어 10만 원 빠진 거잖아요 10만 원이면 한 6% 정도 손실이 나겠네요 그죠 7% 정도입니까 아 7% 정도네 그렇죠 자 7% 손절 각오하고 자 상승할 때는 단기적으로도 17만 원이니까 14만 원 17만 원 3만 원이지 않습니까 20% 수입을 어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이렉트로 가진 않겠죠 이렇게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왜냐하면 다이렉트로 이 이평선들 상승 추세로 돌려냈던 이평선들 다 깨버렸기 때문에 15만 5천 원 이 라인 15만 원 15만 5천 원 이 라인들 가면서 자꾸 이렇게 저항을 좀 받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하고 괴를 같이 하는 거겠죠 종합주가지수도 거점에서 다이렉트로 밀렸기 때문에 올라가도 좀 밀리고 올라가도 밀리고 박스권을 좀 그리다가 행보를 하다가 만약에 강하게 돌파하면 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수급은 어 현재는 기간이 기간과 개인이 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죠 자 다음에 어 반등 시도가 나올 때 외국인이 같이 사준다 그렇다면 더 좋은 것이겠죠 자 현대차는 그렇게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겠고 음 카카오도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요 음 카카오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시간을 너무 또 길게 하면 여러분들 보시기 힘드니까 다음 시간에 어 47회 말씀 드리면서 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역발상 투자를 하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고점에 있는 어 우리나라 대형 우량주들 사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자 무턱대고 샀던 분들은 지금 어 상당히 손실 때문에 힘들 수 있을 것이고요 어 고점되었기 때문에 사기 힘들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은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서 기다렸던 분들은 이제 역발상적으로 어 매수할 수 있는 세일 기간이 이제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하락하고 있을 때 아직까지 완전히 어 추세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 유지 중이기 때문에 자 조정을 좀 받고 난 다음에 지지선에서 지지의 모습이 나올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어 반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에 들었을 땐 절대로 이 부분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여러분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에요 역발상 투자 그러니까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어 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우상향인 아 트렌드가 상향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종목에 한해서 그게 적용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다른уч 능력은 더 nationwide 되게 즐거운 그런 욕 찰